이번 시간에는 길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4개의 버튼 중에 길찾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길찾기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을 하면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비용이 책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길찾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신사동에 있어요. 신사동에 있고 그러면 여기다 신사동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독보기 있죠? 이걸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신사동을 검색하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여기 보시면 출발이라고 적혀있죠? 신사동을 출발점으로 여기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에다가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라고 치고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찾아서 도착이라고 깃발을 세웁니다. 이거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출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도착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까지 출발해서 도착지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길찾기를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왼쪽 클릭이에요. 그럼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요시간은 약 28분이고 총거리는 13.4km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간다면 11,000원이 나오고요. 통행료는 돈이 들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출발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까 여기 지정한 출발점 있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출발해서 앞구정도 386m에서 직진하고 한남대교에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마치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도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약 28분이 소요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도 보시면 자 여기 출발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홍익대학교가 나온다 라는 거죠. 요건 이제 자동차로 쫓아갈 때 자동차로 저곳에 갈 때 사용되는 경로고요. 약 28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시간은 1시간 1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이 다음지도 서비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경로가 1시간 1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지하철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압구정역 압구정역에서 타서 약수역까지 이동을 하고 상수역에서 하차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출발지에서 자 출발지에서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압구정역까지 갑니다. 3호선이고요. 자 압구정역에서 전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약수역에서 약수역에서 6호선을 갈아타고 여기 환생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쭉 가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많이 가네요. 그죠? 자 상수역까지 와서 상수역에서 예 하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보로 이동을 해서 예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확대해 보면 여러분이 버스 저기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하차를 하는데 자 지하철을 보시면 역 역의 출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즉 이 얘기는 여러분이 1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이쪽 경로를 이렇게 해서 학교로 찾아가면 된다는 의미죠. 1번 출구로 나와서 길을 건넌 다음에 쭉 올라가서 예 이렇게 해서 학교에 도착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할 때는 버스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버스를 이동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472번을 타고 7012를 갈아탄 다음에 삼진제약에서 하차한다 라고 하는 그 코스가 나와있죠. 그리고 472번을 타고 273번으로 갈아탄 다음에 삼진제약에 하차한다 즉 이 버스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버스를 탔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경유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들이 버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거는 이 다음지도 서비스가 보기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추천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로 갈수록 다음지도가 보기에는 조금 멀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이 아니거나 뭐 이런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박스를 클릭하시면 출발부터 시작해서 도착까지의 방법을 요렇게 글씨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글씨는 저같은 경우는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저기 버스를 타는 경우에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출발해서 비 확대를 좀 많이 하겠죠. 여기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했다고 했을 때 요렇게 되면 길을 건너고요. 쭉 가서 신사중학교 앞에서 472번을 타고 요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뷰로 실사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로 바꾸면 되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로 바꾸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요.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를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마우스 휠을 중간에 있는 휠을 움직여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전체 화면을 보고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보면 71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이 어디서 환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711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711 웨딩타운 정류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웨딩타운 정류장에서 내려서 하차에서 711번 버스를 타고 쭉 따라가면 이대를 지난 다음에 삼진제약정류장에서 하차한 다음에 홍익대학교까지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여기 보면 472번 버스를 타잖아요. 그쵸? 그러면 472번 버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신사중학교 정류장에 472번 버스가 앞으로 56초 후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6초 후에 도착하는 버스 이후에 버스는 그 다음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이 현재 버스의 상황이 갱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버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 자,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승차하는 곳이 신사중학교이고 그리고 지금 버스 한 대가 광림교회라는 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 버스는 압구정동 한양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승차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